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분광형과 그 다음에 광도를 이용을 해서 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도와 크기라고 하는데 우리 별의 광도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분광형까지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분광형까지 이용해서 우리는 별의 크기를 알아내는 게 오늘의 목적이다. 자 일단은 우리가 광도에 대해서 구하기 전에 등급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별의 밝기를 등급을 매겨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별의 밝기가 얼마나 밝다 이렇게 서술하기는 어려우니까 정해서 등급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절대 등급은 무엇이냐면 모든 별을 18색이라고 하는 위치에 다 가상으로 옮겨 놓는 거죠. 그렇게 18색의 위치에다가 별을 옮겨 놨을 때 각각 별들이 일렬로 나열되게 되어 있고 얘네들이 얼마나 밝으냐 그 밝기의 정도를 등급으로 표시한 것을 모두 다 절대 등급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색의 거리를 옮겨 놨다고 가정했을 때 별의 밝기 등급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광도가 클수록 절대 등급이 작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별이 밝으면 밝을수록 등급은 낮아요. 우리 별이 밝다고 해서 그 숫자를 크게 써주는 게 아니라 점점점점 작은 숫자로 써준다는 거죠. 1과 그 다음에 2, 2 두 개의 등급이 존재했을 때 1등급의 별이 훨씬 더 밝고요. 2등급이 어둡다 라고 얘기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조금 마음은 아프지만 여러분들이 9등급과 그 다음에 1등급의 성적을 가지고 있죠. 그랬을 때 1등급일 때는 얼굴이 환해지고 밝게 보이는 반면 9등급일 때는 이제 암울해지고 어두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 별의 밝기 등급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광도가 클수록 등급이 작다. 여기에서 절대 등급 뿐만 아니라 여기 옆에 있는 겉보기 등급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사실. 또 한 개는 무엇이냐면 한 등급의 차이가 존재할 거예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가고 2등급에서 3등급으로 가고 그 차이는 밝기가 2.5배 차이가 납니다. 자 2.5배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5등급 차이 같은 경우는 2.5에 5승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값이 100이 되기 때문에 5등급 여기에서 써 드리면 5등급의 차이는 급 차이는 결과적으로 100배이기 때문에 10의 2승배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의 해설을 볼 때 이 해설이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5등급에 따라서 10의 2승배 이렇게 바로 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석하기가 쉽다 라고 알려드릴게요. 자 5등급 차이는 10의 2배, 2승배 혹은 1등급 차이는 2.5배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절대 등급을 알아봤습니다. 자 일렬로 세워놨기 때문에 누가 누가 진짜 어떤 별이 진짜로 더 밝고 어떤 별이 더 어두운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절대 등급이에요. 자 겉보기 등급은 무엇이냐면 이제 별들이 지금 위치 그대로 두고 사람이 육안으로 봤을 때의 밝기의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맨 눈으로 봤을 때의 별의 밝기 등급 그랬습니다. 자 거리가 만약에 같은 별이에요. 당연히 별들의 거리가 다 다르겠지만 이제 같은 선상에 존재하는 별들이 있다면 만약에 등급이 낮은 애가 더 밝은 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광도가 같은 경우 등급이 같은 경우에요. 등급이 같은 경우는 이제 별의 거리가 지구에서 멀면 멀수록 별의 밝기가 같다면 지구에서부터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두워질 것이다. 요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절대 등급과 그 다음에 겉보기 등급의 차이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오늘 이 시간에 쓸 것은 바로 이 절대 등급입니다. 절대 등급. 우리는 별의 크기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별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 그 내가 크기를 알고자 하는 별의 절대 등급을 알 필요가 있어요. 별의 절대 등급들은 대부분 과학자들이 다 알아냈고 이제 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이용을 해서 절대 등급을 알아두는데 얘를 누구랑 비교를 하게 되냐면 태양이랑 같이 비교를 하는 거죠. 태양 같은 경우는 우리의 가장 중심된 천체이기 때문에 얘의 절대 등급 뿐만 아니라 광도까지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별의 광도를 알려면 태양의 절대 등급과 광도를 이용해서 비례식으로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번 표현을 해보면 내가 알고자 하는 별이 있고 그 다음에 태양이 있을 거죠. 자, 내가 아는 값은 태양은 절대 등급인 라지 M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L 이게 광도예요. 광도와 라지 M 절대 등급까지 이 두 값을 모두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별 같은 경우도 절대 등급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라지 L 광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 둘 사이에 비례식을 사용을 해서 이 값을 알아내는 거예요. 이 별의 광도를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크기를 알아볼 겁니다. 또 하나, 또 하나. 자,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고 해서요. 단위 시간, 단위 면적 동안에 한 흑체 혹은 별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의 에너지는 자, 얘가 바로 상수죠. 상수에다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대요.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얘기죠. 자,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크기를 알 수가 없고 이것을 이용을 해서 별의 광도를 알아낼 겁니다. 자, 광도를 어떻게 알아낼 거냐면 자, 여기 값이, 이 T값이요. 온도죠. 별의 온도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면 분광형으로 알아낼 수가 있어요. 분광형. 자, 내가 두 번째로 분광형을 알아냈고요. 여기에 비례식을 이용해서 별의 광도를 알아냈으면 별의 광도를 알아낼 수 있는 그 식에다가 얘네 둘을 모두 다 대입을 해버리면 돼요. 자, 그 식이 무엇이냐면 광도를 알아내는 식은요. 여기에 있는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의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량 덱타 T, 4제곱 여기에다가 우리 별의 표면적을 곱해주면 되죠. 4파이의 알 제곱. 이게 바로 9의 표면적이기 때문에 4파이의 알 제곱을 여기에다가 딱 곱해주면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량이 이제 전체 별의 면적에 대입이 되어서 이 별이 이제 단위 시간 동안에 방출하는 에너지 광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모르는 값은 오로지 이제 요 값이죠. 요 값. 알 값. 이 L 값은 지금 첫 번째 태양이랑 같이 비교해서 알아냈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 T 값은 분광형으로 알아냈습니다. 두 번째 점. 두 번째 분광형을 통해서 이제 온도로 알아냈어요. 그러면 이 온도와 그 다음에 광도를 요 각각의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 반지름이죠. 별의 반지름 라지 R을 바로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라지 R을 알아내서 우리 그것을 곱하기 2 하거나 이제 조금 더 식을 더 세우면 이제 크기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거죠. 자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반지름을 알아낸다. 혹은 크기를 알아낸다. 그 첫 번째가 절대 등급을 이용해서 태양이랑 비교해 광도를 알아내고 두 번째는 분광형을 알아내면 우리 에너지가 분광형이 나타내는 그 온도에 비례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값을 바로 이제 별의 광도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반지름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것을 알아내고 식을 계산하는 문제들은 안 나와요. 우리가 이 관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분광형 안에서 광도가 셀수록 크기가 커진다던가 이런 식으로 얘네들의 관계를 알아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별의 크기를 이렇게 알아냈고요. 그 크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모광, 퀸원, 광도, 계급 해가지고 광도에 따른 크기의 변화 그리고 별의 종류를 쭉 나열해서 계급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광도 계급이라고 해서 광도에 따라서 별을 분류한 계급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계급을 분류하게 되냐면 광도와 그 다음에 별의 종류 별의 종류에는 주계열성부터 시작을 하죠. 탄생한 처음으로 탄생한 주계열성부터 시작해서 점차점차 진화가 되어서 늙었을 때 백색외성, 그 다음에 우리 누가 있냐 초거성, 그 다음에 적색거성 이런 애들이 존재하겠습니다. 걔네들을 다 광도와 함께 계급표로 만들어서 이런 모건, 키넌 계급표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원 A, 원 B가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누가 더 밝고 덜 밝고의 차이로 A, B로 나눴을 뿐이고요. 자 가장 밝은 애들이에요. 초거성, 초거성 가장 크기도 크고 그 다음에 가장 밝은 애들이죠. 그런데 B값이 되면 조금 덜 밝은 초거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광도가 크고요. 반지름이 큽니다. 아까 우리 L은 4파이 알 제곱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델타 T 4제곱이었죠. 같은 열이라면, 같은 분광형이라면 자 광도가 크면 클수록 크기가 커진다라고 했어요. 이 값이 바로 여기에 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큰, 반지름이 큰 광도가 크고 반지름이 큰 초거성이 A, 원 A가 되는 거고요. 점점점점 가면 갈수록 크기가 줄어들고 광도가 줄어들어서 거성이 되었다가 주결성이 되었다가 백색 외성까지 총 7단계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렇게 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HR도 광도 계급을 이용한 표가 되는데 분광형과 그 다음에 절대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별들의 종류를 나눠준 거죠. 이렇게 나눠줬을 때 이 절대 등급은 누구랑 비슷하냐면 광도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절대 등급이 낮아진다는 것은 광도가 커진다라는 얘기. 광도에 따라서 각각의 별들의 종류가 어떻게 스펙트럼이 퍼질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광도 계급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모건, 키넌이 별들을 분류하게 되는데 그 분류법이 여기에 나와 있죠. 태양을 예로 나와 있죠. G2, 얘가 바로 분광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V, 얘가 바로 모건, 키넌이 얘기한 광도 계급이 되는 거죠. G2이기 때문에 얘는 표면 온도에 따라서 7개로 나눈 분광형 그 중에서 G2이니까 이제 5천, 표면 온도가 5천에서 6천 켈빈이면서 노란색인 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도 계급이라고 했으니까 광도 계급의 5형이면 여기에 속하죠. 주계열성 자, 5천에서 6천 켈빈의 표면 온도를 가지면서 노란색인 주계열성이 바로 태양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분류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 알아낼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해석을 해내는 능력만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 어려움이 없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